네, 클레이튼 스코프는 클레이튼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상황과 트랜잭션 또는 컨트랙 정보들을 볼 수 있게 제공해 줍니다. 바오밥.클레이튼스코프.com으로 오시면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UX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타 블록체인 검색 엔진보다 훨씬 사용자 친화적인 것 같습니다. 네,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죠. 먼저 블록넘버나 트랜잭션 해시 또는 계정 주소를 입력해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검색창입니다. 아랫부분에는 Average Block Time. 이거는 블록이 생성되는 데까지 걸린 평균 시간을 보여주는 곳인데 최근 40블록을 토대로 평균 내는 거고요. 옆에 블록타임은 클레이튼 네트워크가 블록 하나 생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초밖에 안 걸리죠.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옆에 Current TPS는 1초에 몇 개의 트랜잭션을 처리했는지 가장 최근 생성된 3개의 블록을 토대로 평균을 내는 겁니다. 아래에 이 Consensus, 이 부분은 매번 블록 생성할 때마다 어떤 합의 노드가 블록을 생성했고 또 어떤 노드들이 블록 검증을 한 건지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블록 프로포저 있죠. 자 이게 블록을 생성한 노드고 그 아래 Validator는 블록 생성 검증에 참여한 노드들입니다. 이 오른편에 보시면 합의에 참여하는 노드들이 총 8개예요. 바오밥 테스트넷에서는 현재 8개로 고정되어 있고요. 메인넷으로 가면은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 블록 프로포저 보시면은 1초에 지금 하나씩 누가 어떤 노드에서 블록을 지금 제한하고 생성하고 있는지 계속 바뀌고 있죠. 자 컨센서스는 합의는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데일리 트랜잭션은 매일 트랜잭션은 몇 개나 처리했는지 보여주는 곳입니다. 아래 그래프 보시면 10일 동안 매일 몇 개 트랜잭션이 발생했나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옆에 블록 탭을 보도록 하죠. 네 최근 생성된 블록을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보여주는데요. 먼저 블록 넘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만들어졌는지 블록 안에 들어간 트랜잭션은 총 몇 개고 어떤 합의 노드가 블록을 생성한 건지 리워드는 블록 생성한 노드에 주는 보상인데 클레이로 주게 됩니다. 3.264 클레이로 주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블록 사이즈를 바이트로 보여줍니다. 트랜잭션 탭으로 가보죠. 네 어떤 종류들의 트랜잭션들이 만들어졌는지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먼저 트랜잭션의 고유 아이디라고 할 수 있는 TX 해시죠. 트랜잭션 해시를 보여주고 어떤 블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언제 만들어졌는지 어떤 계정에서 어느 계정으로 보낸 건지 그리고 트랜잭션의 종류는 무엇이었는지 어마운트는 얼마를 보낸 건지 마지막으로 트랜잭션 비용은 얼마나 들었었는지 보여줍니다. 트랜잭션 해시 클릭해보면 더 자세한 정보가 나타나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TX 타입 트랜잭션 종류가 체인 데이터 앵커링하는 데 쓰였다고 합니다. 오른편에 보시면 GAS에 대한 정보들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컨트랙 탭은 아직 기능들이 완성이 안됐고요. 조만간 활성화되면 아마 트랜잭션 탭과 비슷한 구조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모어 탭은 월렉과 공식 문서로 갈 수 있는 링크들이 있습니다. 네 스코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고요. 이제 아이디에서 바오밤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트랜잭션을 생성한 다음에 스코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id.clayton.com으로 다시 오시고요. 우리가 전 강좌에서 사용했던 컨트랙을 쓰겠습니다. 이번에는 인바오밤먼트의 바오밤을 선택하시고요. From Account에서 Import Account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월렛에서 생성한 계정을 임포트 시킵니다. 저는 키스토어 파일을 쓸게요. 네 임포트 하구요. 그리고 다시 클릭하고 Import한 계정 선택하구요. 컴파일 버튼 클릭합니다. 네 이제 디플로이 하시고요. 그러면 트랜잭션이 성공하면서 리시프트를 받았죠. 이 중에 TX 해시가 있는데 이거 복사하시고 스코프 사이트로 다시 갑니다. 그리고 메인으로 가셔서 검색창 있죠. 여기다 붙여 넣으시면 우리가 방금 생성한 트랜잭션을 찾아서 세세하게 보여주죠. TX 타입의 스마트 컨트랙 디플로이 라고 나옵니다. 컨트랙 배포하는 데 쓰인 트랜잭션인 거구요. 자 다시 아이디에서 이제 디포질 함수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TX 밸류에 1을 입력하시고 디포질 함수 실행하면 성공하면서 리시프트 받았구요. 마찬가지로 TX 해시에 복사해서 다시 스코프로 갑니다. 붙여넣기 하시구요. 네 우리가 또 방금 실행시킨 트랜잭션을 바로 찾아서 보여주구요. 이번에는 스마트 컨트랙 엑세큐션 이라고 나오죠. 디플로이 한 게 아닙니다. 옆에 어마운트에는 1클레이 보냈다고 나오죠. 네 이렇게 스코프는 클래튼 블록체인에서 발생한 트랜잭션을 쉽게 검색하고 확인하며 유효성을 검사할 수 있는 검색 엔진입니다.